브래넬 아버지가 브래넬한테 선물을 줬어요 브래넬한테만 장난감 병정들? 그게 시작이었어요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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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의 이름을 웰리턴 공장으로 명한다 포라파는 또는 알렉산더 로그퍼시 노스 앵벌랜드의 백장이자 왕위에 왕 왕위에 왕이 어딨어? 여깄다 내 영웅 이 역사에 영원히 남은 그 이름 이 영웅이자 복서의 화가 글로 썼지 내 영웅 하늘 위로 높이 솟아 엄청난 존재 다 비켜라 최고 멋져 넌 심각한 얼굴 하고 있군 네 이름은? 심각이 넌 아주 오류해 기다리나잇! 어서 넘겨봐라 얘는 착한 애야 살짝 빛던 방금 생수해 해맑아 악마 같은 미소 폭풍치는 밤에 톡칼술을 마셔 나만의 친구야 내가 이겨 나쁜 놈들 모두 미치고 미쳐라 무적 한다면 하늘에 건들며 각오해 장난감 병존들의 모험 이야기로 잡지를 만들어 보자고 내가 제안했죠 장난감 병존들의 모험 이야기로 잡지를 만들어 보자고 내가 제안했죠 내가 제안했죠 우리 독자들을 위한 아름한 크기의 유령이나 스크림바가 나오고 광고 있었죠 오늘 잘 맞는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이 애들아 참지를 하나 만들자 편집작은 내가 해 아저씨가 끌려줬던 그런 참지 말하는 거야 근데요 왜 네가 편집작은 당연히 내가 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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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략을 직접 주단해 이렇게 장지를 하나 만들자 우린 공동자집작 어서 시작해 보자 미워 천만한 꿈을 쏘고 준비로 강렬하며 주인공 일다 보며 무슨 일 하 하 하 진한 서른 단초집 시온의 사사시 장국의 이야기 같이 웃는 남자 만성의 여인 머릿속의 반짝 그것들이 터져났어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 한어리를 붙여 αν주가 두주가 붙여 더 재밌어 진짜 재밌다 써 보자 단어를 훔쳐 뭘 또 좋아 부쳐봐 내 실어 재밌나 빨리 써봐 단어를 훔쳐 천주가 좋을 때 써봐 제발 한단 써 보자 그들의 타임이 내가 그들의 타임이 내가 조잘 조잘 뱉어 족같은 세상 글 있어 감세워 족같은 동생 글 있어 재밌어 웨닝턴 내 영웅 넌 나만의 용감한 광랑아 참으로 온 야생 만화 등장해 그 눈빛 좀 외롭고 고독한 남자 어둡고 붉은 그 뒷줄에 너는 내꺼야 보라파르트 짬 불륜 연주도 해 얘는 진짠하게 귀여운 내 친구 나폴레오마지 체스 제이저 기다린 누나 늘 잘 기다려 멈추지마 불꽃들이 머릿속에서 휘몰아쳐 끊어진 얘기에 전부 다 쏟아래 법자님들이 도축한다 빨리 들어 어디로 빌려야 갔니까? 근데 쟤네가 사는 곳이 어디야? 아주 거대한 대도시 리즈 런던 그래 우리의 상상 속 도시에 비하면 런던은 너무 하찮아 어 내가 이 도시에 이라면 붙여주겠어 글래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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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런 세뱅 글래스탑 글래스탑 글래무 글래스탑 가거려 블랙 awful 미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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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오 Let's go!